나는솔로 17기 상철이 자신의 과거 사생활 영상이 구설수에 오르자 제 모자란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쾌감을 들여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상철은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상철은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상철의 과거 영상이 퍼져 일부 누리꾼들의 불편을 사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을 살펴보면 상철이 지난해 강원도 양양의 한 클럽에서 다소 수위가 높은 춤을 추고 있는데요. 나는솔로 방송을 통해 비춰진 젠틀한 모습과는 상반됐다는 반응입니다. 상철은 그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 저에 대해 추측하는 글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울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항상 바르게 행동하고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제가 한 행동의 결과이므로 저에 대한 비난은 감수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비난받는 상황은 견디기가 매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상철은 나는솔로 17기 멤버로 현숙과 시종일관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하며 최종 커플이 됐습니다. 최근 럽스타그램을 열어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